제 17일 축하해요 언니 축백축십축일 질하해요 그거 뭐야 이상해 너 씻고 잘 거야 진짜로? 나 진짜 씻고 잘 거야 진짜? 잘 신났네요 너 왜 감고 갔다고 뻥쳐 말래요 그래서 너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 맞지?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이거는 초기에 해야 돼 한 하루 이틀 됐을 때 하면 좀 풀리긴 하거든? 지금 공연이 죽을래 뭔 소리야? 손 안 돼 마지막으로 아, 마슴 아파 가슴 아파도 해방의 장면 해방의 장면 해방의 장면 야 너 진짜 눌리구나 왜 이렇게 개들이고 해방의 장면 가슴을 만져 여기 다 보여 진짜로 어디든지 왜 이렇게 밝혀요? 고맙다 고맙다 비웃고